고춧가루 장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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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ional 장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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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박해도 한번 봐 그런게 매실 맞지? 응 매실이 제일 먼저 올라와 봄동이다 냉이 짓는거 보여줄까? 응 나 추워 나 추워서 안돼 냉이 뿔이 싱싱하다 은혜야 잘 캐지 사실은 내가 폈는데 아이 진짜 내가 한게 해고 말꺼야 봄이 따로 가자 밭에 갈까? 아니야 우리 임문동 밭에 내가 뽑아올게 임문동 밭에 있을끼라 이거 어디다가 넣지 가잖아 아 추우라 아 추우라 춥지? 나는 바람이야 아직까지 겨울옷을 안 넣잖아 가자 내 임문동 밭에서 뽑아올게 알았어 일단 밭으로 가자 응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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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이게 나서 하잖아 그런게 그런게 옆에 그 띠가 심으면 돼 저 집에 뒷집에서는 엄청 이쁘게 쫙 심어놨네 이런걸 남천 그렇지 그렇지 아 나도 지금 하지마 나중에 언니가 이거 나중에 해줘 응 남천 이야 저 장미가 장미를 잘 살려야되는데 아 그룹 흠 없어 없어 어 응 응 하디 나무 응 응 자, 호미 넣어라. 콧물이 나요. 꼼꼼 높아서 못 먹겠더라. 꼼꼼. 꼼꼼.